안녕하세요. 토요일의 달인 지상쌤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이렇게 정말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3주째, 3주째 지금 비대면 재택근무, 거의 자가 경기급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정말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지금 사회성이 거의 제로가 된 기분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를 만나도 눈을 보고 대화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요즘 정말 약간 피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유일하게 대화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 로봇청수기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청순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친구가 있습니다. 청소하는 순이라고 해서. 자, 어쨌든 토익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9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최근 트렌드 궁금하시죠? 특히 이제 학원을 또 못 다니고 계시니까 특히 더 이렇게 궁금한 그런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토익에 대한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강사인 제가요. 지금부터 무료로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로 오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조금 어렵죠, 그죠?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남들도 마찬가지니까 항상 정기 토익은 상대평가 베이스로 채점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평상시보다 많이 틀렸다. 아이고, 점수가 깎이겠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늘 평정심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인드로 시험을 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자, most doctors, 대부분의 의사들은 at grant hospital까지는 괄호 묶이죠, 그죠? 자,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가 빈칸이 되겠고요. 왼쪽에 천명사가 주어가 되겠고요.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묶이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only patients, 오직 환자들만을,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예약을 한 그런 환자들만을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으로써 accept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1번에 grant라는 것은 승인하다, 허락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인데요. 여러분, 그 동사 중에서 뭐뭐 해주다, 승인해주다, 허락해주다, 이런 느낌으로써 뭐뭐 해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은 웬만해서 모든 무슨 형식이다, 말해보세요. 무슨 형식이다? 사형식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즉, 주다 계열들은 누구누구에게라는 somebody, 이거 somebody, 사람 목적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무엇이라는 something이라는 사물 목적까지 이렇게 두 개의 목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간접 목적 없이 그냥 무엇무엇을 승인하다, 이렇게 해서 괜찮겠지만 네, 사형식 동사, 주다 계열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두 개의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것들은 모두 이해가 돼요. 뭐 주다, give, 보내주다, send, 그 다음에 제공해주다, offer, 이런 느낌들의 동사들이 사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편성의 해석으로 이해가 됩니다. 거의 90%는. 그래서 90%의 이해가 되는 것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10% 정도만이 좀 예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어, 이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혹은 이건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100%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법칙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90%의 보편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모든 언어의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외우려가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10%의 잔가지들, 예외 같은 것들만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주다, 허락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괜찮죠. 사형식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는 시작하다라는 동사고요. 리조브는 해결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문제점 같은 것들을 해결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우리 솔브도 해결하다, 이것도 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사죠. 두 가지가 우리말 해석상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마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물론 이렇게 세세한 뉘앙스까지는 묻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들어만 두십시오. 자, 솔브는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을 푸는 것처럼 정답을 도출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공감할 만한, 누구나 이제 일치되는 그런 정답을 도출하는 게 솔브의 그림이라면 리조브는 그냥 상황 자체를 해결한 겁니다. 그게 모두가 만족하든 아니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상황 자체를 해결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usage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기 토익에서는 둘 다 유의어로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인증 대명사 문제인데요. the IT crew는 이스가 동사하냐, 기준점 체크하시겠습니다. in charge of, 현관편에 접으시겠습니다. 어디어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 같은 것들을 담당하다, 책임지다 정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setting up the latest programs,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도로 쓰는 용법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us nez 접속사는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제가 늘 접속사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장의 구조를 잡는다라고 보여드리고 있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쓰는 기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숙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푸는 것을 계속 흉내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구조적으로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접속사는 새로운 주호동사를 이끄는 시작점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접속사는 풀로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만약에 하셨다면 거기서부터 잘못 배우는 거예요. 물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같은 성분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지만 웬만한 종속 접속사. 우리가 보는 웬만한 것들은 모두 종속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새로운 주호동사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동그라미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주호동사가 나오겠다라는 기준을 잡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as you said, 절의 동사가 request가 되겠고요. 빈칸은 동사 오른쪽이니까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발업체들이 빈칸을 요청을 하자마자 그 최신의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는 건데요. 일단 너를 요청하다 이건 정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ou'res라든지 there's라는 것은 소유대명사라는 겁니다. 소유대명사라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에 합성된 단어거든요.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res는 너의 것이고요. there's는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의 것을 찍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절대 안 찍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찍었다면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there's라는 것은 그들의 것이라는 건데 여기서 there's가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해석사 어떤 해석이냐면 지금 왼쪽에 남았었던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들 자, 그리고 개발업체들이 요청합니다. 네, 그들의 프로그램들 즉, there's는 their programs 이 정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들의 프로그램들 근데 그렇게 쓴다면 완전 해석이 꼬이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쓴다면 지금 왼쪽에 나왔었던 프로그램들과 그들의 프로그램이 다른 거거든요. 그죠? 너의 고향은 서울이다. 그리고 나의 것은 맨하튼이다. 이렇게 쓸 때 your hometown is Seoul and mine is 맨하튼 이렇게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야 돼요, 대상 자체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왼쪽에 나왔었던 최신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금 빈칸에 오는 프로그램들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복수 명사를 받는 목적적인 대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정답, B번 찍어주시고요. 자, 3번입니다. Mr. Z씨는 교체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그의 car remote라는 것을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remote라는 것은 remote control 리모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리모컨이라고 줄이지 않습니다. 리모컨 이렇게 하지 않아요. remote control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remote라고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자동차 리모컨을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새로운 주호동사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had not been working 작동되지 않았거든. 자, 그리고 빈칸은 그 동사인 work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lastly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느낌의 부사가 되겠고요. 자, 비번의 earnestly라는 것은 이게 earliest라는 형용사의 부사가 되겠지요. 진실되게 이거는 정답이 됐었던 용래가 딱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번에 properly 적절하게 이게 거의 work라는 것과 뭐 궁합적으로 거의 막 찰뚝궁합입니다. 뭐 MBTI에서 거의 막 사기는 수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작동하다 work properly 읽어보세요. 시작 work properly 자, 그리고요 기능하다라고 할 때 기계 같은 것들이 function 이것도 동사로 쓰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기능한다 어떻게 해요? 네, properly 적절하게 이것도 역시 네, 똑같은 궁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번에 moderately라는 것은 이 형용사 moderate 라는 것에 대한 부사가 되겠죠. 그 형용사가 뭐 적당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명사업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통근 버스 드라이버스들은 요구를 받습니다. 수동 때까지 문장 끊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to have 할 것을 have라는 것은 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쓰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5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보통 무슨 역동사로 부르죠? 네,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have라는 것은 사역동사의 5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목적 어디에 원형을 취한다 라고 이렇게 용법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은 만약에 사람이라면 이렇다라는 거야. 사람이라면 사람은 이 목적격 보호라는 동작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이기 때문에 능동의 원형이 쓰이지만 만약에 목적어가 사물이에요. 사물은 원형이 아니라 동작을 받는 대상입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동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동작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pp라는 과거분사의 보호의 수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동사가 무조건 원형을 취한다 이게 아니고요. 목적어가 사람이라면 원형을 취하지만 목적어가 사물이라면 pp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사람 사물 이렇게 너무 절대적으로 사람은 무조건 원형 이게 아니고요. 보통 사람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형이 능동이고요. 사물은 무조건 pp 이것도 역시 아니고요. 사물은 보통 동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pp의 이렇게 수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to have their type 1 빈칸까지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renewed라는 게 pp 형태의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type 1의 빈칸이 갱신되는 거죠. 자 지금 운전자들이기 때문에 면허증이라는 비번의 licens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application은 신청, 적용 이런 느낌이겠죠. 자 쓰면의 permission, 허가도 아니겠고요. enrollment라는 것을 쓰면 등록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면허증이 갱신되는 것을 그죠? 면허증이 갱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허증은 갱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p 형태의 보호까지 한 번 더 5형식의 사역 동사의 구조까지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every three years 자 우리 every라는 게 무조건 단수 명사를 취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every라는 게 이렇게 숫자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숫자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거든요. 왜? 숫자는 2 이상의 복수기 때문이죠. every two years, every three years 이렇게 쓰는 것은 매 뭐뭐마다 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매 뭐뭐마다 라는 그런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숫자 뒤에 복수 명사 아니 숫자가 원이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오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원이라면 안 써요. 그냥 every year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무조건 2 이상이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이제 자연수 네 자연수 기준으로 2 이상이라는 겁니다. every two years, every three years, every ten years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지금 품사 구조 문제인데요. 피의 캐친의 어플라이언시스트들은 도와줄 것입니다. 역시 도와주다라는 것도 5형식의 동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동사로 부르죠? 그게 되게 극혐적인 용어 있잖아요. 사역동사도 아니고 무슨 사역동사라고요?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용어 자체가 극혐스러운데 어쨌든 목적어 뒤에 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런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help라는 동사는 돕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의 보호도 괜찮고 그냥 원형의 보호도 괜찮다. 이 모든 용법들을 다 돕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요. help는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help 뒤에 그대로 원형에 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용법들을 다 돕는 독보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준사역동사라는 와닿짠 용어보다는 네 이렇게 모든 게 생략하는 용법들을 다 돕는 동사 네 그런 독보적인 동사라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너희 레스토랑이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자 run 자체는 이제 자타 동사 다 됩니다. 우리가 달리다 이렇게 해석되는 그런 동사 말고요. 달리다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어떤 문장에서 나오겠습니까? 보통 이제 운영하다로 쓰이는 건데 목적으로 운영하다라는 타 동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주어 자체가 운영되다라는 자동사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목적으로 볼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선택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어떤 게 명사처럼 생긴 것도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이 스모트라는 그 추상적인 느낌을 어떻게 운영시킵니까? 그래서 그냥 운영하다라는 자동사라고 보시고요. 빈칸은 그것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모트라이 순조롭게라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석 볼까요? 피키친의 어플라이언시스는 돕습니다. 니네 레스토랑이 운영되는 것을 어떻게? 순조롭게 운영되는 것을 돕습니다. 정도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메달 왓 현관만에 접으시겠습니다. 자 노메달 의문사라는 것은 일종의 부사절 접속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whatever과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메달 의문사는 의문사 ever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노메달 when, whenever, 노메달 where, wherever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메달 what 역시 마찬가지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느낌의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노메달 what, cuisine이라고 해서 what 자체가 의문 형용사로서 cuisine을 꾸며주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what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엇 이렇게도 쓰이지만 what 플러스 명사가 수식받으면서 어떤 명사 이렇게도 쓰이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what do you like? 이렇게도 묻지만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 food 이렇게 what 자체를 형용사적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단독적으로 어떤 것이라는 대명사적으로 쓰이지만 의문 대명사죠. 아니면 다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which is your favorite? 어떤 것이 너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도 묻겠지만, which color is your favorite? 어떤 색깔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what, cuisine까지 이렇게 수식 받는 것까지 하나의 의미덩어리 잡는 거예요. no matter what cuisine, 네가 어떤 요리를 서브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이 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네. 어떤 요리를 당신이 서빙을 하든지 간에, 제공하든지 간에 순조롭게 운영하는 것을 돕습니다. 정도래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번입니다. new lawyers at Tran and Nguyen Associates. 지금 주어가 new lawyers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옮기는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uld attend가 조동사 plus 동사 원형의 기준점인 동사가 되는 거고요. 빈칸은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evening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 겁니다. 14일 날 예정되어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참석하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라는 거예요. A번 Frequently, 이건 빈번하게라는 빈도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14일이라고 시점을 딱 찍어줬는데 어떻게 빈도 부사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빈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건데요. 뭐 빈번하게 무언가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겠죠, 그죠? 자, 빈번에 Definitely, 이거 정답이죠, 그죠?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너 참석할 거야? 이렇게. 그때 이제 대답을 떼도 Definitely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당연히 갈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Attend라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C번에 Exactly, 이거 8월 달에도 오답으로 한 번 나왔었는데 정확하게라는 이 부사는요, 동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네, 동사를 수식하지 않는 부사로 정리하시면 돼요. Exactly,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Extremely, 얘도 마찬가지. Excessively, 얘도 마찬가지. 둘 다 지나치게 매우 이런 느낌의 부사들인데요. 얘네들도 동사를 꾸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은 그냥 동사를 꾸미는 부사자리, 탈락이 되겠고요. 자, D번에 Explicitly, 이것도 막 사전 찾아보시면 명백하게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참석한다 되는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요.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clear, 분명한, detailed, 자세한,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explic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굉장히 명쾌하게, 명료하게, 무언가를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 speak라든지, hell이라든지, state, 이런 느낌의 동사들을 주로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 자체, 무언가를 말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다, 명쾌하다, 이런 느낌을 쓰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다라는 동사랑 어울리는 부사가 애초에 아니었었습니다. 정답은, B번에 definitely, 정확하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Miss P라는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우리에게 뭐 할 것을, 말할 것을. 보세요. 지금 ask가 5형식의 동사로서 목적 어디에 투부정사라는 이 목적의 보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뭐 할 것을, 말할 것을.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tell이라는 게 말하다 라는 사형식의 말하다 계열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tell의 용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라는 게 간접적인 목적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리고 빈칸부터가 직접적인 목적을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칸이 일단 무슨 사겠습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빈칸부터 여기까지, 빈칸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절이 되면서 이 tell이라는 말하다 계열의 사형식 동사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녀에게 무엇을 말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녀에게 무엇을 말하다 괜찮죠. 자, 뒤번에 search는 형용사입니다. 탈락이 되겠고요. 근데 세 가지가 모두, 나머지 세 가지가 모두 명사절 접속사를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that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명사절 that은요. 뒤에 완전한 형태의 절이 수반되어 줘야 됩니다. 완전한 형태. 네, 완전한 형태의 절이 수반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명사화 시키는 게 that이거든요. 즉, I love you.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that만 붙이면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런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that은 반드시 완전한 형태의 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명사화 시키는 거니까요. 선생님, that은 불완전한 절을 수반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that이 관계 대명사일 때. 선행사를 꾸며지는 관계 대명사일 때. 그럴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이니까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빠진 불완전한 절이 수반되겠지만 명사절 대절은 무조건 완전한 형태의 완전한 의미의 절이 필요합니다. 남는 게 비번과 세 번인데요. 비번은 what, 무엇이고요. 위치는 어떤 것인데 둘의 차이점은 선택 범위. 선택 범위 중에서 고르는 것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위치는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떤 거라는 것은 선택 범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빈칸 of the three investment accounts까지 그 세 개의 투자 accounts의 어떤 것이 가장 수익성이 있었었는지.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전체적인 선택 범위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쓰는 것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what은 그냥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what과 위치는 무엇과 어떤 것이니까 왠지 우리말 해석상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고요. 위치라는 것은 선택 범위가 있을 때 그럴 때 고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점심 뭐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는 뭐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whatever. 이거 되는 대답입니다. 괜찮아요. whatever is fine with me. 괜찮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친구한테 한 번 더. 그러면 저거 먹을래 하면 아 그건 좀 이렇게 대답하면 극혐이죠. 그런데 위치에버는 안 되는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요. 점심 뭐 드실래요? 위치에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사람이 which, 어떤 거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택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거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지. 만약에 질문자가 점심으로 뭐 드실래요? 혹시 돼지국밥과 순대국밥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 위치에버. 괜찮죠? 이때는 선택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 CB사는 도입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novel 빈칸까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는 전치사니까 괄호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novel. 이거는 소설이라는 명사라기보다는요. 이건 뭐 참신한, 새로운 이런 형용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뒤에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신한, 신선한 오디언스를 selection. 뭐 종류를, CBadventing, 장점을 이게 아니고요. 전략을, 그죠? 신선한, 참신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제일 맞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For gathering customer feedback.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신선한 전략이 되는 거겠죠. By providing 하면 뭐 뭐 함으로써 라는 수단,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by ing도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Free sample들을 스포츠 이벤트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의 피드백을 이렇게 모으는 것을 위한 정말 참신한, 신선한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개선이 되는 정답 T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The goal of the conference. Conference의 목표는 is가 동사지요. To define, 정의하는 것이다. 자,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잖아요. 그 보호자리를 투부정사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투부정사도 당연히 주격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뭐 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것이다. 정의 내리는 것이다. 자, 무엇을? 투부정사도 역시 동사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만의 목적을 취하겠죠. 그게 지금 뒤에 나오는 what절입니다. 명사절이죠. what targets. 역시 wha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타겟을, 어떤 목표를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타겟을 우리가 성취를 할 것인지. 그죠? before the end of the season. 시즌의 끝나기 전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the goal까지가 주어고요. 주어 동사 사이 괄호 묶기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는 define, 정의 내리는 것이다. 자, 무엇을? 어떠한 타겟들을 우리가 성취를 할 것인지, 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의 내리는 것이다. 정도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일단 이번에 명사거든요. 명사는 뒤에 명사절. 지금 what절 자체가 명사절로서 네, 투부 정사의 목적을 거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명사는 빈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는 충돌이 돼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명사 명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두 가지가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복합 명사라는 것을 빼고 근데 복합 명사라는 것조차도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외우는 거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d번의 specify, 동사를 고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남는 게 지금 b번과 c번인데 많은 분들이 c번을 찍고 틀렸습니다. 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명사라는 것을 꾸미는 게 형용사가 맞습니다마는 이 명사라는 것의 그 의미로 형용사가 꾸미는 거지만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거지만 이 명사절이라는 덩어리 자체를 꾸미는 것은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덩어리 자체를 형용사가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이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을 하는 대상이고요. 명사절이든 명사구든 간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큰 덩어리는 부사가 꾸미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타겟들을 우리가 성취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c번의 specific, 이런 형용사가 정답이 되려면 형용사는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what 뒤에 들어와 주면 괜찮습니다. what specific target이라고 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타겟들을 이렇게는 가능합니다만 명사절이란 덩어리 자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what절, 명사절을 꾸미는 대표적인 부사가 specifically,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exactly, 아까 우리 동사로 못 꾸민들어 있었었죠. 얘도 마찬가지, what절, where절 이런 식으로써 명사절을 굉장히 잦은 빈도로 수식해주는 빈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하세요. 쉽지 않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Mr. Venger 씨는 wished, 받았습니다. To be present. present라는 게 형용사로서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어디에 참석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present가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의 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present가 지금처럼 비동사 뒤에 보호로 쓰인다면 참석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예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The Grand Opening에 참석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많은, 많은,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빈칸을 그날 아침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빈칸은 지금 아덜의 소식을 받는 명사 자리가 될 텐데요. 일단 A번은 동사가 되겠고요. 자, C번. E-D로 끝난 것도 동사, 과거 동사나 분사로 보이시죠? 탈락이 되겠습니다. 남는 게 B번과 D번인데 이 Obligation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빈출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게요. 불가산 명사로서는 그냥 의무, 무엇, 무엇을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그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이건 거의 정기톡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요. 가산 명사로서, 카운터블, 가산 명사로서 이제 할 일, 내가 이제 의무적으로 할 일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자주 쓰는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른 빈칸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할 일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Obligation이 카운터블, 가산 명사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덜의 소식을 받는 것은 무조건 가산일 때는 복수가 들어가져야 돼요. D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덜은 단수 명사를 꾸미지 않나요? 네, 단수 명사를 꾸미지 않습니다. 아니, 왜 단수를 못 꾸미죠? 아덜이 뭐길래요? 아덜이 도대체 뭐길래, 얘가 뭐길래 단수를 못 꾸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덜이라서 못 꾸미는 게 아니고요. 단수 명사는 원래, 단수는 원래, 원래, 원래 뭐가 필요하죠? 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Un-A들, 이런 식으로 쓴다면 단수를 꾸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냥 아덜은 단수를 꾸미지 않습니다. 왜? 원래 단수 명사는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덜은 복수 명사를 꾸미지거나, 아니면 셀 수 없는 불가사 명사도 꾸밀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Obligations가 가사는 명사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쉽지 않아요. 역시 불가사 낼 때는 의무, 무언가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건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Obligation은 그냥 해야 되는 일들, 할 일들이라는 가사 명사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Part 2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요청 제안을 할 때, 그 무적의 답변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뭐, 다른, 저는 그때 다른 게 있거든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거절로서 100% 정답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역시, Sorry, I have other obligations. 이렇게, 저는 다른 할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실제로 출제가 된 용법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장의 기준점인 동사가 Altered. 이게 변경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가 되겠고요. 자, 목적어가 Dining Policies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식사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 항공사는요. 이 정도로 쓰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그 식사를, 그 다음에 투가 또 나와요. A, 투, B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Long Distance, 장거리의 Intradational Flight, 장거리의 국제선, 에로만 식사를 한정하다, 제안하다, 이런 느낌으로서 Limit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imit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A라는 것을 투에 제안하다, 이렇게 쓰는 동사인데요. 지금처럼 이 식사를 B에 제안하다, 이렇게 Something을 Something으로, 사물을 어떤 사물에 제안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무엇으로 제안하다, 네, 누구 누구에게 무엇무엇으로 제안하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드러는 목적어 자리에 사람, 사물이 모두 쓸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용법을 모두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A번에 Imposed라는 것은, 보통 정기통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주 쓰이냐면, 이게 무언가를 도입하다, 부과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뭐 Tax, 세금 같은 것들을 부과하다, 네,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용법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자, Stephen's Claim은 뭐 주장하다, 청구하다잖아요. 그래서 뭐 대절을 이렇게 취하면서, 대절이라는 것을 뭐 주장하다, 이렇게 쓰이는 것도 최근에 나와서 써도 용법이 되겠고요. D번에 Export는 Import에 반대가 되겠죠. 무언가를 수출하다, 정도의 느낌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Grinder는 찾고 있습니다.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증명된 회계사를 찾고 있습니다. 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s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의 동사가 포함된, 저리 수반 되겠죠. 그 동사 바로 Will Be가 되는 거예요. 자, Who's라는 것은 이 선행사를 꾸며지는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소유격의 관계대명사잖아요. 근데 어쨌든 관계사라는 것도 접속사의 종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동사를 수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그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동사 뒤에는 보호자리, 그 투부정사도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명사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ocument는 문서라는 명사잖아요. 이게 동서를 쓰일 때는 무언가를 문서로 정리하다, 기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Financial, 재정적인 거래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쓰는 건데, 빈칸은 그 업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의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고요. 용인될 수 있는 이런 느낌이겠죠. B번의 Comfortable, 얘는 보통 이제 왼쪽에 비동사를 끼고요. 형용사 보호를 쓰면서 위드를 취합니다. 그래서 무언, 무언과 후원이 가능하다. 이 Application은 제 핸드폰과 후원이 가능하다. 물론 핸드폰은 콩글릿입니다만은, 어쨌든 무언, 무언과 후원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우리 Comparable, 이렇게 쓰는 것은 비슷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이게 훨씬 더 빈도가 높긴 합니다. 이건 보통은 To를 취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어디어디에 비슷한이라고 쓰면 Comparable To, 어디어디와 호환 가능하다라고 쓰면 Comparable With, 이 두 가지는 구분을 조금 하십시오. 자, C번의 Primary, 얘는 First의 느낌에 가까운 형용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중요함이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가장 주요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업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라든지,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명사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주요한 업무. 업무라는 것은 가장 주요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걱정, 컨셔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셔런. 내가 가지고 있는 Primary, 컨셔런, 가장 주요한 걱정, 가장 첫 번째 걱정, 이런 식의 명사들이 Primary라는 형용사를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D번의 Eligible, 얘는 이제 자격이 있다, 적격이다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른쪽에 투부 정서를 취하거나 아니면 For 명사를 취하면서 어디어디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적격이다 정도를 쓰이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은 Primary, 가장 주요한 업무라는 그런 뜻이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 13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시제적인 해석을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세미나의 조직자들은 빈칸, 아우치까지 연결된 동사라고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수십 장의 초대장, 이게 목적일 테니까요, 그죠? 수십 장의 초대장들을 발송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몇몇 채, 오직 소수의 기아스 스피커들만이 응답을 다시 해왔습니다라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그려봤을 때 이게 지금이고요. 지금 D의 동사, but D의 동사가 최근에 응답을 해왔습니다라는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가 한 이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네, 최근에 막 완료됐었던 그런 사건을 받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응답을 해왔다라는 것은 초대장을 발송했었던 것은 적어도 이 시점보다는 더 앞서서 발송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석에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냈습니다라는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A번, 보냅니다. 아니고요. 현재 시제는 일반적인 사실. 네, 늘 그러하다라는 일반적인 사실 등을 받는 겁니다. 자, B번,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내고 있으면 응답해왔습니다라는 것이 뒤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D번, 보낼 것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C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14번. 방문객들의 숫자들까지가 주어네요. 전시사부터는 괄호가 들어갈 테니까. 그리고 동사가 increase, 증가했습니다. 이게 동사니까요. 주어 동사 사이에는 묶이겠습니다. 그래서 Natural History Museum에서의 방문객들의 숫자는 증가되었습니다. 자, 증가되었다라는 것도 자동사적으로 쓰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목적을 증가시키다. 이렇게 타동사도 괜찮지만 그냥 주어 자체가 증가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동사적으로 쓰이는 거고 그리고 빈칸은 그 자동사인 increase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following부터는 전시사이기 때문에 괄호가 처리가 또 되겠습니다.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new dinosaur exhibit. 그 새로운 공룡 전시의 오프닝 이후 정도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빈칸은 증가하다를 꾸며주는 건데 여러분, 거의 공식입니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증감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이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나들은 굉장히 또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ss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뭐가 있죠? 네, 이렇게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읽어보세요. 시의의자 considerably, substantially, significantly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css. 상당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느낌들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게 없는데 c번, 이 rapidly 이것도 역시 빠르게, 급격하게 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지금 추억이 브랜드인데 그 라피도라고 있거든요, 라피도. 아시는 분들은 고였다. 너희들도 고였다. 나만 고인 거 아니고 너희들도 고였네요. 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빠름을 이렇게 상징하는 rapidly 이 같은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빠르게,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매티컬리라든지 드라스티컬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d로 시작하는 두 가지의 부사들도 증감농사들을 자주 꾸미는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많아요. 뭐 꾸준하게 steadily 라든지 약간 조금의 slightly 라든지 뭐 markedly 라든지 remarkably 등등등 더 많지만 지금 이 정도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의 부사들이 증가하다, 감소하다와 같은 변화에 해당되는 동사들을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크다. 변화의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비록 접속사죠? 그녀가 complete, 그 완전한 판매 보고서를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자, 문두에서 컴마까지 수시가 정리되겠습니다. 네, 그녀가 그 완전한 판매 보고서를 빈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스 어린이라는 사람은 동사입니다. 여전히 만족했었습니다. 그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요. 최근에 온라인의 프로모션의 결과들에 대해 가지고 만족했었습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자, 동사를 넣는 자리인데 여러분들, 동사 문제는 늘 수태라는 문법의 오답을 거르고 그 다음에 시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수태 시제라는 이런 말은 누구나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제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시제라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무조건 무턱대고 해석하지 마시고 일단 문법적인 수, 일치, 그리고 태, 능동수동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해석으로 먼저 덤벼들지 마시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문법적인 오답을 거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일단 동사는 수일치에서 걸린 게 없습니다. 네, 태해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head, sin 능동수동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비동사 PP로 끝나는 것이 수동태의 조건입니다. 형태의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동사 PP로 끝나면 수동태고요. 나머지는 모두 능동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번에 head, PP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능동태죠. B번에 was PP, 이거 뭡니까? 수동태죠. 자, C번에 is sin, is PP, 이거 뭡니까? 수동태고요. D번에 is ing, 이거 뭡니까? 능동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빈칸 뒤에 목적의 명사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인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거르고, 문법정의 오답을 거르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중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해석상, 그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요. 여전히 만족했었습니다라는 게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 동사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그 완전한 판매 보고서를 봤었다는 시점은 그 전이 되는 거겠죠. 그게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과거가 있을 때, 그 기준점이 과거보다 더 앞서서 완료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그녀가 지금 못 본 거네요. 그 완전한 판매 보고서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임라인을 그려본다면, 이게 지금이잖아요. 이 보고서를 못 봤다는 시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요. head, P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나왔었던 주절의 동사인 과거 동사는 이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거 완료는 과거, 기준과거보다 앞서서 완료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록 그 완전한 보고서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정도로 쓰는 겁니다. 자, D번이 현재 진행형 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완전한 문서를 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주절과의 해석이 조금 어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이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중요한 교훈은 절대로, 시제적으로 먼저 덤벼들지 마시고, 수태라는 문법의 오답을 걸러내자라는 것을 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수태의 습관이라는 그 책 아십니까? 수태의 습관이라는 책. 이거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셨죠? 왜냐하면 안 나왔거든요. 이거 제가 쓸 거거든요, 앞으로. 네, 수태의 습관이라는 책이 나중에 출간된다면, 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수태만 잘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진짜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로. 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틀렸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치사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고 있다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모르더라도 해석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잘 보세요. 그 연구 결과들은 지금 동사가 게시됩니다. 이게 지금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의 웹사이트에까지 전명구고요.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정도의 표현이 뒤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빈칸은 그들이 편리할 때라는 이 명사라는 convenience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알고 있는 표현이다. 이거 생각보다 꽤 나오는 표현입니다. 알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at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at their convenience. 이게 그들이 편리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t 뒤에, 이거 소유 기억이죠? 이 once라는 소유 기억의 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t your convenience. 네가 편리할 때. at her convenience. 그녀가 편리할 때. at his convenience. 그가 편리할 때. 이런 식으로서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어쨌든 at once convenience라는 것은 누구누구가 편리할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서 적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게 지금 편리할 때라는 시점적인 표현이거든요, 해석적으로. 네, 그래서 시점의 전시장인 at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순간적으로 딱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외우는 표현으로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at once convenience. 편리할 때가 되겠죠. 보통은 이제 당신이 편리하실 때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어디에서? 파트 7 등에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다음에 당신이 편하실 때 답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거 같잖아요. at your convenience.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변형시키겠습니다. 변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인데요. 이것도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at their 뒤에 형용사인 earliest. 이 최상급을 넣어보세요. 자, 그럼 at their earliest convenience. 라고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빈출되는 표현입니다. 편리할 때는 편리할 때인데 가장 빠른 편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편하실 때 이게 그냥 가능한 한 빨리 라는 것을 조금 공손한 버전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편할 때 답장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at your convenience. 근데 당신이 가장 빠른 편한 시간대. 가급적이면 빠르게 답장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는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렇게 쓰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수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지금 동사가 must give가 동사고요. 의무적으로 주어야만 됩니다. 자, 무엇을 적어도 숫자 앞에 at least 적어도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24시간의 빈칸까지가 목적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when부터는 부사 덩어리 빠지는 겁니다. 그 테이블의 reservation을 취소를 할 때가 되는 거겠죠. 예약을 취소를 할 때 반드시 적어도 24시간의 빈칸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notice가 되는 거예요. notice라는 것은 공지, 알림 이 정도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간 명사가 결합되면서 그러한 기간 전에 사전에 줘야 되는 알림 이 정도 느낌으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24h notice라는 것은 24시간 전 공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줘야 되는 공지, 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휴가를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최소한 7일 전에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쓸 때도 역시 7days notice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명사 뒤에 notice는 그러한 기간 전에 줘야 되는 그런 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지금 mkcoffee는 보고 있습니다. 동사죠. 상당한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상당한, 그 상당하게라는 부사 기억나십니까? 증감동사를 꾸며주는 대표적인 부사가 css가 있었죠. 그 중에 s를 담당하는 significant. 역시 증가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역시 해석적인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커피, 빈의 프로덕션에 있어가지고 네, 이런 상당한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뒤에 정말 exceptionally, 이례적일 정도로 뜨겁고 이렇게 습한 monsoon season이라는 것은 우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장마철, 우기 같은 것들을 monsoon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빈칸 어쨌든 간에 뒤에 이렇게 나왔었던 명사를 받는 무슨 사겠습니까? 전치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번의 접속사, whereas는 주어동사, 저를 수반하기 때문에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전치사네요. 자, 비번, cost by, 무엇, 무엇으로 약이 된 이게 원인에 대한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정말 뜨겁고 이렇게 습한 monsoon season에 의해서 약이 됐었던 이렇게 커피빈의 생산에 대한 증가.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 from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 이외에도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이 aside from과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since는 어디어디 이래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sinced는 반드시 과거 시점 명사가 들어가면서 과거 시점 이래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절에는 시제가 현재 완료고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런 느낌이니까 sinced는 과거 시점의 명사 주절에는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since가 때문에 라고 해석되기도 하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해석될 때는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전치사일 때는 무조건 이래로고요. 네, 때문에는 접속사일 때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이거 조금 지울게요. 네, 19번입니다. the package carrier은 may arrive가 동사죠.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사로서 문장 성분 끝났고요. as early as 3 o'clock 빠르면 3시에, 이름에 3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지 문장 성분 끊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빈칸 뒤에 how heavy traffic is 이게 일종의 명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의문사가 이끄는 저는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하나의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라는 것도 원래 단독적으로 쓴다면 어떻게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how 뒤에 주어 동사가 수반되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쓰는 건데 how라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형용사는 무사를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얼마나 뭐뭐한지라고 해석이 돼요. 얼마나 먼지, how far, 얼마나 습한지, how wet, 이런 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how heavy, 얼마나 heavy한지, 교통이 얼마나 heavy한지, 교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렇게 해석되는 명사의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빈칸은 뭐냐면 빈칸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투부정사? 완전한 성문지에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투부정사는 일단 지금 해석도 안 맞습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해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해석도 아닐 뿐더러 디펜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디펜드 온까지 나와야지만 뒤에 명사, 목적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형용사 아니고요. C번데 역시 아무도 안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딩 온 이런 전치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치사로서 굳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어디에 따라서, 어디어디에 따라서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 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더 패키지 커리얼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시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디펜딩 온 how heavy traffic is. 얼마나 교통이 극심한지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교통이 극심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어요. 이것도 많이 틀렸었을 텐데 오늘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지금 K-Web Services의 디자이너들은 have been, 자, 비동사 뒤에 지금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 뒤에 to가 있다라는 거요. to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흥분을 합니다. 아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내가 공부한 게 나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흥분이 되잖아요. 막 이렇게 아드라든지 분출되진 않겠지만. 자, 어쨌든 to라는 것을 보면 많이 흥분해요. 공부를 많이 한 거거든. 근데요, to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치사로서 명사나 동명사를 받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투부정사.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보통은 수거로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빈출내는 것들 위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해석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지금은요. 지금 prepared. 이걸 보고 되게 막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be prepared to. 이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 근데 얘는 아쉽게도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겠죠. be prepared. 투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겠고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2D의 the changing expectations라는 명사가 수반되잖아요. 이게 무슨 사다 지금은? 전치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번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번의 available. 사람이 지금 주어일 때 available. 이거는 시간이 가능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시간이 가능합니다. 해석상으로 색하고요. similar relevant라는 것도 2명사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 관련된, 연관된 이라고 쓰는 건데 지금 해석상으로 색하고요. attentive가 투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로 쓰는 형용사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attention 이를 명사가 조금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근에 조금 더 익숙한 단어를 연상하시면 훨씬 더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ttention이 이게 뭐예요? 어디어디에 집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pay attention to me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세요. please pay attention to me 라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attention이 투를 취하면서 어디어디에 대한 집중이라고 쓰는 거라면 attentive도 같은 어근의 형용사로서 어디어디에 집중하는 그래서 어디어디에 라는 방향성이 전사인 to와 함께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ttention이 to와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attentive도 똑같이 to와 함께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내 마음을 기울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형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콘스티 웹 서비스의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 변화는 기대치, 예상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집중합니다. 정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습니까? 오늘 굉장히 내용 자체가 쉽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보세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해가 만약에 되잖아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댓글은 정말 저를 춤추게 합니다. 혼자 집에서 춤춰요. 자 오늘 특강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는 길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번 달 토익도 정말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촌 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이번 달도 열공하시고 대박 나세요. 파이팅!